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의 대명사 위치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의 대명사 위치의 계속적 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위치 앞에 콤마를 쓰거나 삽입절로 표현하며 선행사를 부연 설명할 때 씁니다. 자 위치의 선행사는 앞절의 일부 혹은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콤맛집거 위치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콤맛집거 위치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접속사는 문맥에 따라서 and, but 등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예시문을 보겠습니다. This house has a bedroom. 이 집은 침실을 하나 갖고 있다. which face is south. 그런데 그것 즉 그 침실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자 이 콤맛집거 위치를 어떻게 바꿨죠? 자 콤맛집거 위치를 and it으로 바꿨죠. 요 콤맛 놓치면 안 돼요. 관계의 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더하기 주어 형태, 접속사 더하기 명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he said he was ill. 자 he said that, that 생략되어 있죠. 그 남자가 아프다가 그가 말했다. 콤맛집거 위치. 그런데 그것은 was lie. 거짓말이었다. 꼭 and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but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그 남자는 아프다가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자 여기 그래마티비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의 대명사 death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death 앞에다가 콤마도 안 쓰고 death 앞에다가 전치사도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 met a pretty girl at the party. 나는 그 파티장에서 예쁜 소녀 하나를 만났다. 자 콤맛집거 death 이거 틀린다는 겁니다. 콤맛집거 위치 I didn't expect. 그런데 그 사실을 나는 기대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콤맛집거 위치의 선행사는 안문장 전체입니다. 안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때는 콤맛집거 위치를 쓰는 거죠. 내가 파티장에서 예쁜 소녀 만날 거라는 걸 나는 기대하지 못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관계의 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은 관계의 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he had three sons who became doctors. 그는 의사가 된 세 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이 문장이 있을 때 후 앞에 콤마 없죠. 수리 선즈를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구매해준다고 해서 우리 이런 용법을 관계의 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된 세 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들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관계의 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고 콤마 앞과 콤마 뒤를 서술적으로 해석해주는 용법인데 우리는 그러한 용법을 관계의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또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she has three daughters who became nurses. 이 문장 같은 경우 그녀는 딸이 셋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딸 세 명 모두 다 간호사가 됐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